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구요 자 전체적으로 문학은 크게 뭐 난이도가 없구요 비문학 독서 영역이 좀 지문이 짧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깁니다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기 이전엔 미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은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올해는 조금 비문학 지문이 짧고 쉬워지겠죠 요거는 조금 그 전에 만들어진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문이 길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빨리 풀고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한 다음에 비문학을 역시 논리적으로 빠르게 정리하면서 풀었으면 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정답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은 해설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체인원은 문제를 접근하는가 여러분하고 푸는 방식과 뭐가 다른가 이것들을 캐치한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구호 공부를 잘못했구나 올바른 방법을 고쳐나가는 거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은 빠른 속도로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요 비문학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과학기술 여러분은 많이 어려워하니까 과학기술을 해설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해설 강의의 특징들은 역시 문학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거 다시 안 나오잖아요 일일이 뜻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나 선택지만을 가지고도 기준을 잡고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비문학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원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학을 먼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설 이제 채널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제가 눈이 강조했고 강조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수능 출제위원장을 보면 그 출제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도 풀 수 있도록 모든 조건에서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EBS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이라는 성격이 바로 딱 이겁니다 보기라는 게 그 수능 출제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해석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이 보기와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여기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상관관계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똥이가 소장농인데 말똥이하고 싸우는데 말똥이가 지주네 그럼 얘네들이 싸우는 이유는 소장료 때문이네 그럼 싸워서 안 봐도 얘가 이기겠네 얘는 마이너스 맨 플러스 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 작품이 뭔지 전혀 몰라도 EBS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EBS를 반영하더라도 변형하기 때문에 그 변형이라는 방법이 이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달라지면 선택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푸는데 정답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기라는 조건과 보기를 통해 선택지 그리고 소설이라면 줄거리 이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이 범위 안에서 읽어내는 힘을 키우는 게 EBS 문학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봅시다 EBS에서 50% 반영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낯선 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50% EBS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맞으면 50점이죠 절반, 문학의 절반입니다 문학은 우리가 30점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15점만 맞은 거죠 그럼 낯선 짐은 15점은 우리가 못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는 요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현대 소설 할 때는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고전소설 이 작품은 전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여기 줄거리가 있네 그러면 줄거리를 토대로 우리는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웅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딱 보는 순간 조웅이 영웅이네 라는 거죠 그러면 영웅이고 여러 도사들은 우리 기본 원리예요 소설에 조력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전소설 읽을 때 인물의 관계를 잡고 제 논리가 있어요 제 논리 한자나 고어는 무시하면서 빠르게 읽어라 해요 어차피 한자고어의 뜻을 묻지는 않거든요 이후 조웅은 의병대원수가 되고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르고 이두병하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인물이 되네요 얘는 여웅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간다 그럼 이제 앞으로 중략줄거리 이후에는 아 얘한테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렀고 그러면 이두병한테 너 이제 항복해 라는 문서를 이미 SNS를 보냈고 문서를 보냈고 이제 그 문서를 받으러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뒷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 푸는 순서가 일단 우리가 최인호가 문제 푸는 순서는 바로 보기로 갑니다 그럼 보기를 가면 이 줄거리 내용과 보기를 통해서 이 소설의 전체 명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삼아 말하지만 2반이 나온다 비문학 할 때도 일반적으로 영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아 그럼 됐네요 그럼 여기 이두병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같이 읽는 거예요 아 그럼 이두병은 지금 악인이 되는 거고 주인공이 조옹이잖아요 그럼 조옹에게 당연히 시련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란을 도모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잘 보세요 악인에게 그럼 이제 얘를 했으니까 악인이니까 이제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악인에게 갖게 된 주인공이죠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그럼 악인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복수를 완성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러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힘들었는데 누가 얘가 괴롭히니까 이제 지지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잘 보세요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죠 이 복수가 이 주인공 개인의 복수란 말이죠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병분을 실현하는 점에서 정당성 그러니까 이 개인의 복수가 이두병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복수가 실현됐지만 동시에 이 이두병이 모든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집단 전체도 괴롭혔으니까 개인의 복수하고 집단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잘 보다시피 제가 눈이 말하는 것처럼 문학이라는 건 독서예요 복이라는 이 작품 다 말해줬잖아요 이미 벌써 안 읽어도 다 알겠죠 이거를 토대로 또 자세히 풀어주는 선택지를 잘 보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인호 수업 듣는 친구들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문학 굉장히 빠르게 풀 거예요 그리고 문학 따로 작품 정리하고 이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떨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작품이 나오든 보기 가지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늘 당당함 어깨 펴고 문제를 풀죠 일일이 정리하는 게 같은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종을 위하여 천고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여기까지는 맞다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면 따옴표가 있다는 건 지문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종을 위하여 천고라는 단어는 몰라도 뭔가 종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영웅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은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이겠죠 그러면 종의 천고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게 실현을 가하는 거잖아요 실현을 가하는 거잖아요 영모의 뜻을 두고 옥세를 도먹고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조건부예요 아까 영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옥세라는 건 몰라도 임금의 도장이 옥세인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란이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다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영모 황제가 되려는 야망 점에서 권력을 잡기 맞죠 반란 그대로 있잖아요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취하는 모습은 아까 원수는 얘잖아요 대원수 그럼 취한다는 건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종의 등장을 이제 원수가 오니까 등장했죠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 행위를 지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두병과 이관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종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두병과 이관등을 수레에 잡아다가 이제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죠 행동은 조건부 봤어요 주인공을 대신에 원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했다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했다는 말이 왜 틀리죠 조건부랑 서술부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라는 건 누구 거냐면 조웅, 영웅 거죠 근데 앞에 조건부는 영웅이 한 것이 아니라 영웅 위에 신하들이 한 것이죠 그러면 신하들이 앞부분에 조건부는 신하들이 한 행위인데 뒤에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조건부에 조웅이라는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신하들이 한 것 때문에 조건부랑 서술부가 맞지 않아서 가지 않아도 그냥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눈 수업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요 굉장히 빠르게 풀고 지문 갈 이유도 없고 지문 간다고 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조웅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신문하는 행위는 그러면 조웅이 태자를 왜 귀양살이 보냈어? 라고 이두병을 잡아서 혼내고 있는 거죠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그러니까 태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얘기죠 점에서 대명분을 실어놔요 복수, 복수 정당성 맞네요 복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줄거리, 복이 줄거리 가지고 이 소설의 힘을 다 잡은 거네요 그렇다면 안 봐도 또 우리가 소설에서 체눈 알려주는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략 줄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지를 봤더니 중략 이전이 뭔지 알겠네요 그러면 중략 줄거리가 나오는 순간 만약에 소설에서 줄거리가 없고 어쨌든 중략이라고까지만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면 A사건, B사건이 나온다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지금 뭐다 이두병을 누가 아 지금 종이 치는 거고 이기는 장면이고 심문하는 장면이라면 이 전까지는 종이 영을 몰아내고 쫓아 냈고 봤더니 또 영모를 해서 태자도 쫓아내고 이 부분이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종이 이두병을 혼내고 잡고 원수를 갚는 장면 여기는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겠죠 태자뿐만 아니라 조응도 그럼 벌써 다 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이 작품 몰라요 벌써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이 작품을 다 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인호랑 함께 문학 공부할 때 굉장히 빠르게 20분 안에 풀어내고 작품 정리 이런 거 특별히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 어깨 펴고 문제 푸는 방법들이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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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